한 번 더 기다리세요 집사님. 여기를 골라봐. 먹고 싶은 거. 그러면 이거 먹고 가야 돼 이제. 한번 더 잘라주세요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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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라고! 가자! 여기 들어오면 안 돼! 들어오면 안 된다고! 여기 가자! 아이고, 얘 왜 안 비키고 이러고 있어? 어서! 저쪽으로 가 있어! 너 때문에 장사 못해! 빨리 저쪽으로 가, 아까미! 아, 아까미야! 못 사고 그냥 돌아서 다른 편집으로 가고 그래요. 이러고 있으니까. 또 다른 편집으로 가고 있어요. 또 다른 편집으로 가고 있어요. 찾아와요. 한 한 달 전부터. 아무래도 까미 보러 오는 것 같아요. 가비야. 백구채 아세요?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같이 붙어졌는데가 같이 밥을 주고 있어요 조진주님 빨리 와 조진주님 처음에는 좀 많이 빠졌어요 살이? 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샀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팍 돌봐줘 요새는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눈치 보면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요새는 백구가 더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먹을 만큼 먹었는가 보다 눈둥이 너도 한 입 줘 눈둥아 남냐 아잉만 주니까 섭섭했어 그래도 둘이 저렇게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덜 외로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밤새 시간 또 가려고 백구채 까민은 저희 사촌오빠가 입양하기로 했고요 힌둥이는 여기 주민분들이 다 같이 돌봐주기로 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